내가 그동안 찍은 유튜브 중에 이거 가장 오래 찍은 거 같은데? 봐봐, 도착! 안녕, 징징이들! 나는 지금 너무 오랜만인데 우리 오픈 채팅방을 들어가 볼 거예요 고독한 박지안, 참여 코드, 지안 생년월일 지안이 왔다 간다 고독한 티아라, 퀸즈 티아라 간다! 나 들어가! 어? 코드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영문석적 지안 생년월일 안 했는데? 닉네임 입력 지안 아니야 나야 크 나야 이걸 알까? 뭔데? 나를? 여기는 채팅 중지야 근데 나인 걸 밝히고 해? 아니면 밝히지 말고? 글을 써봐? 다들 잘 지내시나요? 많이 보고 싶네요 irty 흐흑 큰일 넌 흐흑 나 쫓아냈어. 나 약간 지금 심장 아파. 떨려, 떨려. 공개 안 된 사진은 올려야지. 공개 안 된 사진을 올리라고? 응. 못 들어가. 캐러범들이 들어올 테니까 그거. 다시 못 들어가, 어떡해? 내가 인스타 라이브를 할까, 지금? 저 지금 구독 한 방 들어갔다가 쫓겨나서 다시 못 들어가요, 여러분. 해볼까? 처음이야. 이렇게 허무하게 뜨끈하자니. 사진도 한 장 못 올려봤는데? 별 얘기 없어. 나 못 들어가면 어떡해. 근데 어떻게 푸는지 아시는 분. 징징이가 나 쫓아낸 거야? 징징. 징징아. 내가 어떻게 푸는 거야? 징징아. 나 좀 풀어줘. 나 지금 못 들어가. 징징아. 나 좀 풀어 보내줘. 나 쫓겨났어. 자, 안녕. 나 고독 한 방 들어갔다가 쫓겨났어. 나 좀 풀어줘. 다시 못 들어가고 있어. 나를 풀어줘. 나 풀어줘면 드럼까지 다시 들어가게 해줘. 나랑 놀잖아. 심심해. 나랑 놀아줘. 나 라이브 되게 오랜만에 켰는데. 나 풀어주면 다시 들어갈게. 알겠지? 고독한 방에서 만나? 나인걸 확인할 수 있는 안올린 사진을 하나 올려야 되는 거야? 저에게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.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야? 지금 주황색 사진 올리는 거지. 지금 셀카 찍은 거. 아, 방금 라이브 했으니까. 지금 들어가자마자 내 사진을 올리려고 안 보내면 이게 바로 공태네. 재밌어. 나 쫓겨났는데 뭔가 재밌어. 아, 된다. 나 들어가. 리뷰는 위기가 해제되었습니다. 해당 채팅방에 다시 찾겠습니다. 예. 나야나. 나야나. 아, 너무 예뻐. 진짜 빨라. 잠깐만. 왜 이렇게 빨라. 잠깐 내가 속도를 못 들어가. 근데 좀 행복해, 지금. 너무 어렵는데. 와, 이거 그냥 이걸로 안 쓰고 진짜. 이거 보면서 대답을 해주고 싶다. 빠바라니까. 아, 근데 진짜 너무 에너지를 받는다. 지연아 사랑해. 우와. 되게 짱이다. 우와. 감동. 감동. 1분 1초 하루하루 지연 네 생각 또르르. 이렇게 조용히 이것만 해도 돼? 우리 이거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있네, 지금. 1분 1초 하루하루 지연 네 생각 또르르. 1분 2초 하루하루. 2분 2초 하루하루. 2분 2초 하루하루. 2분 2초 하루하루. 3분 2초 하루하루. 다시 해줄래. 보고 싶어. 잘 자. 야, 아직 아이돌 죽지 않았어. 아이돌. 그치? 남아있어. 보고 싶어. 잘 자. 괜찮아? 꿀 떨어져. 아빨. 이리. 그치? 그치. 하, 나왔어. 궁금하다. 뭐래? 나 나가고도 반응 볼래. 얼른! 얼굴을 마주 보고 다시 전처럼 막 서로 그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교감하던 순간들이 끌려왔으면 좋겠어. 다들 화이팅 하자구요. 오늘 이거 아까 녹화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 댓글을 보면서 궁금한 것들 질문 아까 받았잖아요? 그거 보면서 다시 콘텐츠 하나를 또 만들어서 해볼게요. 아까 기억이 나는 거는 2021년 또르르 새 버전 오케이 정보해봐 징징이들 오늘 너무 행복했고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불쑥 들어가서 인사할게요. 그땐 좀 더 편하게 카메라 없이 얘기해요. 우리 안녕 징징이들 행복하자 우리 뭐야 다들 너무 보고 싶다 진짜 너무 행복하자 너무 행복하네 너무 행복하자 너무 행복하자 그리고 너무 행복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